급소... 사일러트... 미간에 꽂아주제... 엘리트 3마리 다 잡으러 간다... 모기가 안 죽었으니까... 모기향이... 가짜다... 왜 인간은 아직도... 모기를... 극복하지 못했죠... 극복하지 못했죠... 극복하지 못했죠... 극복하지 못했죠... 극복하지 못했죠... 저 잠잠요... 극복하지 못했죠... 그엔 전 화염에 그을린 것으로 보입니다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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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피. 일어나자마자 반피가 되는 갑오징어. 컷. 쪼개된 가면. 밟불. 과연 밟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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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고 잡을 수 있겠다 실과 바늘 훌륭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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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포 불쾌해 불쾌해 인공물 두개나 까서 급소 때리기 좋은 구랭이 불쾌해 저거 불쾌해 예측결과 제대로 안나오는거 언제 고쳐지나 아 저 답답해 죽겠다 전략감 500원을 건썸 불쾌해 고개 설략가 버리니까 고개 나오네 약사발 허릿함 드로우 망했네 진짜 망했네 그래도 제가 취약 안 거는 거는 그나마 다행 오리탄 아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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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염식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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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거만 넣으면 과도자도 잡음 수리건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자 버림 된다 똥중 돈 겁나 많네 돈 왜 이렇게 많냐 와호 와호 괜찮은 전략은 언제 언제 강왕이야 과도자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근거 없는 자신감 자신 없는 근거감 사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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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잡는다 전략가가 먹었으면 어? 잡나? 잡나? 잡는데? 잡 아 노자를 잡는 사일런트 사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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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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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똥중이라도 먹었어야 했나?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리 걸기 넣었어도 됐을 것 같은데... 뭐 누가... 극소를 안 쓴다고? 뭐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맞나? 맞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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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콘솔로 나왔습니다. 음... 5 아 강할 게 없다 인공물 가게 전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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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 성급함 지금 어차피 무력화 안 쓸 거면 아 무력화 써야 되네 근데 약화 걸려면은 근데 무력화 0코스트니까 성급함 쓸 수 있지 잔상선 잔상선 잔상 안 흠 병번개 평범개 아드밖에 없겠다 전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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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 뽀송이는 뽀송해님 급소 3 심장클 미션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아싸 감사합니다.